네, 당신만이 후렴까지 쳐봤고요. 그 후렴 끝에 보면 악보를 보시면 다카포 라는 기호에 의해서 다시 제일 첫 마디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가사도 3절을 한 번 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. 코드는 예전에 앞부분에 연습했던 것과 같은 패턴이에요. 4번 C 4번 G 4번 D3 4번 G 2번 Bm 약식 2번 C 4번 G 2번 Am 2번 그 다음에 G를 한 번 치면서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. 연결해서 들려드릴게요. 연결해 주세요. 연결해 주세요. 연결해 주세요. 연결해 주세요. 연결해 주세요. 연결해break